특별한 순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코너로 다음 토립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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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날도 있었지만 자칫만 다르다며 까만 까만 들은 걸 들으려 너와 나의 이야기로 안녕하십시오 라는 거 신나이가 받은 거 시간을 지나다니는 난 이만 영원할 거야 고마워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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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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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저희도 톱이로 돌아갑니다